동키즈 동키즈가 왔어요! 동키즈 지금 계산이 혼나 솔직히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요 너 종영이랑 4개월 차이네 난 너랑 8개월 차이나 그런데 그럼 형이랑 불러놔야지 그런 거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핀 꽂고 저런 말 하니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? 형이랑 불러봐 형이랑 불러봐 형이랑 불러봐 내가 8개월 번째 태어났다고 이건 뭐야? 이거? 어? 귀여워 뭐야 해명해 해명해 뭐 머릿빛 나보다 형이 내가 왜 이런 거 달고 있어 해명해 내가 어느새 너 핀 꽂아줬다